얼마 만에 와보는 거야? 몰라 한 40년 40년? 벚꽃 저거 벚꽃인가? 오늘 4월 2일 아침에 김밥이랑 간식 준비해서 벚꽃 색깔 이거는 이니까 찍어줘야 되네 이 엄청난 벚꽃 터널 우리도 봄 소풍 가요 지하철 타고 조금은 걸어서 세종대 앞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으로 놀러가요 어린이대공원의 팔각장이죠 지하철 공짜니까 햇장료 공짜니까 먹을 것도 싸다니까 우리도 봄 소풍 가요 아니 몰랐는데 오늘 벚꽃이 만연하네요 동물원 부터 가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꽃길을 걷게 되네요 자 오늘의 점심 메뉴 편의점에서 라면도 사고 닭꼬치도 사고 자 맛있게 드세요 현대에서 도시락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봄 소풍 가요 노리기도는 못하지만 그래도 꼭 구경 동물도 보고 우리 아빠 걸음이 느리지만 함께 나서 행복해요 우리도 봄 속 푼가요